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 장난꾸러기, 장난기가 있는 아이돌 베스트5입니다 마미미는 나쁜 아이입니다 나쁜 아이, 타나카 마미미입니다 곧있게 쿨 아이돌 유니, 안티카의 장난을 담당하는 아이로 항상 프로듀서나 다른 아이돌들에게 장난을 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특히 프로듀서에게 장난을 많이 치는데 프로듀서 중 아침 커뮤니티가 나올 경우 대부분 장난하고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샤니에 추가된 새로운 기능, 아이돌 관계 대화 설정에서 카자누 히오리와 같이 세워두면 하는 말이 히오리를 놀릴 때가 가장 보람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이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히오리의 성격상 마미미의 가벼운 장난을 일일이 전부 반응하고 받아주다 보니 장난을 치는 마미미 입장에서는 히오리한테 장난을 치는 것이 가장 보람이 있어 보이네요 한참 장난을 좋아하는 활발한 소년 타치바나 시로입니다 그 나이대의 남자아이답게 장난을 무지 좋아하는 씩씩한 아역 아이돌 캐릭터적으로 장난꾸러기 꼬마 타입이며 쿠타미 자매에서 쌍둥이 속성을 빼고 남체하려 하면 딱 시로같은 느낌이 듭니다 시로의 장난스러운 성격을 증명하듯 각종 캐릭터의 SR 카드 킬러스트에 심신치 않게 등장하며 특장 카드의 대사를 보면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유닛과 이벤트를 진행하면 카눈과 나우는 보통 자기 할 일이 집중하는 편인데 시로는 함께하는 형들과 장난을 치는 모습이 자주 증상하는데 이상한 나라의 아이돌 이벤트에서는 다이고와 자유연구 라이브에서는 유스키와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이벤트의 시로 카드와 함께 다이고와 유스키의 카드도 같이 보면 시로랑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시로 대표 악동 장난꾸러기 코세키 레이나입니다 자신의 행적을 하나하나 전수로 남기고 싶어하는 악동 중의 악동으로 하나는 장난의 빈도는 장난을 넘어 악동의 영역을 달리지만 항상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는 허당입니다 레이나의 첫 소문 배정과 등장한 극장 애니에서는 일부러 바닥에 바나나 껍질을 떨어뜨리고 소금을 잠뜩 넣은 과자를 몰래 준비하지만 하필 걸린 애들이 옛날에 넘어지는 도묘지 카린 불운의 끝판왕을 달리는 시라기 코보타루가 걸려 오히려 불운을 자기 때문이라고 하는 훈훈함을 만들곰 합니다 그 외에도 장난을 치며 항상 본인이 당하거나 이상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다네요 아이돌마스터 대표 장난의 여신들 후타미 자미입니다 아미, 마미 이 둘은 나무쿠 프로덕션을 넘어 아이마스터를 대표하는 최고의 악질 장난꾸러기로 프로듀서는 기본 같은 아이돌 동료들한테 수많은 장난을 치며 특히 프로듀서한테 많이 장난을 칩니다 2020년 생일 헬컴회에서는 둘 다 프로듀서한테 장난치는 용 뱀을 받았는데 받자마자 하는 말이 프로듀서한테 쓰겠다는 걸 보면 한참 장난이랑 재밌는 일을 좋아하는 나이대인 만큼 항상 떠들썩하며 장난을 많이 치며 그 나이의 애들답게 시모네타도 좋아한다고 하네요 항상 이런저런 장난을 치다보니 똑부러진 리츠코는 물론 시어터 위원장이 코토한테 혼나는 경우가 많다네요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남자애는 기본, 여자아이들도 장난을 참 좋아하네요 특히 1순위에 가까워질수록 어려지고 장난의 빈도가 많이 심해지며 말을 참 안드는 애들 뿐이구요 특히 악질의 여왕 레이나와 아이마스의 대표 장난꾸러기 후타미 자매 이 아이들은 역시 뺄 수 없죠 이 엔트리 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일이 누구인가요? 또 이 엔트리 외에 장난을 치는 아이들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